웃음은 복용하는 말이 있죠? 네! 깜짝 놀랐어요. 웃음은 스트레스에 충족이기도 하고요. 늘 짜증난다.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? 쟤는 또 왜 그러니? 너 뭐 잘못 먹었냐? 아니 쟤는 혹시 제가 무슨 오한이니? 왜 그래? 뭐 잘못 먹었나비요. 그래그래. 아니 짜증내지 말자고 한건데. 뭐하는지. 아. 센스레이구나. 혼자고. 그렇지. 그리워. 자 지금부터 뮤직쇼 건강하게 삽시다.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. 네. 오늘은 말이죠. 네. 돈도 안들고. 간편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겁니다. 첫째. 네. 정면을 바라보세요. 정면을 바라보고. 크게 웃는다. 으악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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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깐. 채면이가 잘해. 하하하하. 둘 쳐다와봐. 아름이하고. 미소는. 채면이를 한 번만 봐. 시. 작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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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복이 온다 소리. 선생님이었지. 아름이만 다시 시작. 왜 그러는 거야. 영을 왜 자고. 모기 놀러가냐. 섹시한 사람은 이렇게 웃는 거야. 주름이 생길까 봐. 근데 선생님 언제 쟤만 자고 시켜요. 누구를요. 아름이만. 체련이는. 섹시한 사람으로 가보야. 자 이번에는. 지금은 이제 그냥 크게 웃었지만. 이번에는 마이크를 그룹에다 놓고. 손뼉을 치면서 웃어봐. 자 시작. 세련린 합격. 신비도. 미소 미소 미소. 급한데 뭐 아무거나 대야지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허팝 아빠 대는 소리 어디 있구만. 자 아름이 기대된다. 아름이는 뭘 해도 섹시하지만. 이번만큼은. 웃을 때는 섹시한 거는 좀 떠나야 돼. 그래야 건강이죠. 시작. 박수를 치면서 웃으라니까. 에이 바보. 울어라 울어. 웃으냐 바보야. 그래가지고 너 건강해질 수가 없어. 자 세번째는. 네. 온몸으로 웃어라. 어떻게 해요.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도 되고. 뭐 왔다갔다 하면서. 웃어도 되고. 이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. 준비. 자리에서 웃는 시. 얘 벌써 두루눈다. 자. 자. 시작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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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해. 아름이 너. 너무. 빨리. 계속해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아이고 배꼽이야. 아하하하. 배꼽 어딨어. 아이고 배꼽이야. 아하하하. 카메라를 보고 웃어. 아름이 카메라를 보고 웃어. 아이고. 아이고. 나온다. 하하하하. 이 친구 진짜. 이 카수가 안 맞는데. 아이고. 다시 한번 힘차게. 시. 작. 뭐요. 웃으라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원장님 시도만 보여주세요. 하하하하. 지금 마이크를 잡고. 네. 이걸 잡아서 내가. 같이 웃을게. 자. 시. 자. 자. 시. 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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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빌딩실에서 준비한. 건강하게 삽시다. 하하하하.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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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